3214회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에서 특강했던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 길지도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했나요? 그중에서 이 부분은 11분 분량인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7000회밖에 안 되네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기회가 되시면 3214회 여기에 상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빨리 감기했습니다. 앞에 가는 차 보세요, 앞에 가는 차. 앞에 가는 흰색 차. 택시군요. 택시를 피해서 2차로 들어가는데... 이따나! 다시 한 번요. 택시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깜빡이 켜고 1차로 들어갔어요. 1차로 다 들어갔죠? 그래서 블박차는 2차로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가서 빡! 직진 신호였고요. 이곳이 좀 더 가면, 한 200m 가면 1차로는 좌회전 차로고 2차로는 직진 차로래요. 그래서 택시가 1차로 들어가니까 아, 택시는 좌회전을 하려고 1차로로 가나 보다. 난 직진하려고 2차로 들어가는데 2차로 거의 들어가는데 갑자기 1차로였던 택시가 쑥 들어와서.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택시가 왼쪽 깜빡이 켜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깜빡이 켜고 1차로 들어왔어요. 아까 깜빡이 켰죠? 그래서 나는 2차로 가려고 2차로 딱 들어가는데... 블박차가 얼마큼 들어갔을까요? 지금 여기 중앙선이 이렇게 돼 있고 차선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 얼마큼 벗어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절반, 절반 좀 더 들어왔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오디오는 없지만 크락시 누르면서 브레이크 잡았지만 못 피했다는 겁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관이 앞뒤 관계다. 블박차도 차선을 물고 있었다. 앞차도 차선을 물고 있었다. 그래서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앞차도 1차로에 있었고 블박차도 1차로에 일부가 있었죠. 또 블박차가 제가 볼 때는 절반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2차로로 많이 들어왔지만 앞차도 2차로로 밟고 있지 않느냐? 봐라. 상대가 여기서 있대. 당신도 여기 1차로에 있지. 이 차도 1차로에 있지. 앞뒤 관계다. 또 여기서 당신이 2차로에 많이 들어왔어? 여기도 일부 2차로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여하튼간 차선을 서로 1차로에도 있고 2차로에도 있고. 그러니까 앞뒤 관계야. 그래서 블박차 가해 차량이야. 그리고 딱지까지 끊었답니다. 그 내용 보실까요? 사고 후 경찰에 신고했고요. 상대 측에서는 차로 변경 중에 제가 뒤를 들이받았다고 블박차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추돌한 건 맞는데 택시가 사고 지점 200m 더 가면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건 줄 알고 저는 2차로로 직진한 차로로 변경 중에 1차로로 들어갔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해서 브레이크 밟는 바람에 아, 그 차도 브레이크까지 밟았군요. 그래서 저도 클락션은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순간적이라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차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길을 자주 다녀왔는데요. 사고 지점 200m 더 가면 수침교. 수침교 사고를 해서 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로는 직진 차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택시가 1차로 주행 중인 제 앞으로 온 걸로 알고 저는 다음에서 직진해야 되기 때문에 2차로로 변경해서 가려다 사고 났습니다. 분명 1차로로 주행 중이던 제 앞으로 방향지등까지 키고 들어온 차가 우회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고 전까지 분명 그 차와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양쪽 차량 모두 차선을 물고 있어서 앞뒤 차량으로 보면 제가 안전거리 미역부로 가해자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양쪽 차량 모두 차선을 물고 있어서 앞뒤 차량으로 보면 제가 안전거리 미역부로 가해자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했던 거. 택시의 오른쪽 바퀴가 2차로 일부 물고 있어서 택시가 2차로 차다. 그래서 블박차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유지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지난번 토요일에 조서를 쓰러 갔는데 담당 경찰관이 앞에 있었던 건 이 사건에 아무런 필요도 없고요. 저도 차선을 물고 있고 택시도 차선을 물고 있어서 앞뒤 차 관계라고 하면서 안전거리 미역부라고 딱지도 끊었습니다. 4만 원짜리 끊었겠네요. 처음에 조서를 받다가 담당 경위가 반말하면서 제가 가해자라는 식으로 계속 말하길래 조서 중간에 제가 아니,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죄인 취급하며 반말로 얘기하나요? 그랬더니 자기 억양이 원래 그렇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마무리는 잘했지만 찝찝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크게 잘못한 건가요? 답답합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상대차가 우회전하러 들어오면서 일어나서 보죠. 다시 한 번요. 이 차 깜빡이 켜면서 들어왔죠? 다시 깜빡이 켤 때부터. 깜빡이 켜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2차로로 빠집니다. 2차로로 빠져 직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서 들어오다가 깜빡이 없이 여기에서 브레이크 풀었다가 잡으면서... 자, 1번 경찰관 말대로 뒷차가 가해 차량이다. 2번. 아니지, 앞차가 가해 차량이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에 택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 켜고 들어옵니다. 지금 깜빡이 켜고 들어오죠? 그래서 내가 2차로로 바꿨습니다. 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택시가 1차로로 가는 걸로 생각하죠. 깜빡이 켜고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택시는 1차로야, 나는 2차로. 그럴 때 택시를 누러지게 쳐다보면서 진로 변경하나요? 택시는 1차로로 갔으니까 옳지. 택시는 저 앞에 좌회전하려고 하면 보다 나는 2차로 쭉 갈 거야. 2차로 딱 들어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걷고 들어오면... 이런 걸 동시 변경이나 할 수 있나요? 동시 변경이기 때문에 앞뒤 관계다? 택시가 차선을 일부 물고 있었다, 차로를 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뒤 관계라서 뒷차가 앞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건 너무나 형식적인 논리죠. 이미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블박차가 먼저 들어갑니다. 블박차가 먼저 여기에서 2차로로 택시 나갔죠? 거의 다 나갔죠, 거의? 선은 밟고는 있어요. 이게 뭐 배구입니까? 이게 뭐 테니스입니까? 선 밟으면 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나가잖아요, 나가서. 그래서 내가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들어오면... 이 차가 여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하면 왼쪽 깜빡이 켜면 안 되죠. 속도를 줄이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데 속도를 안 줄이고 확!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차 가해 차량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블박차는 여기서 앞차랑 조금 더 여유를 있게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앞차가 완전히 들어가는 걸 보고 천천히 앞쪽으로 봤더라면 뭐 그런 아쉬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한 20, 30 정도 볼 수는 있겠지만 앞차가 가해 차량이 됐죠. 그런데 경찰은 뒷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표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렇죠. 앞차가 가해 차량이다가 93%. 앞뒤 관계로 봐서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가 6%. 이 6%. 글쎄요. 저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한다면 법원에 판사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걸 기준위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사건에서 판결이... 판결 가져와 봐. 어디 있어? 똑같은 판결은 제가 몰라요. 하지만 법원에 판결 없다고 해서 이럴 때 뒷차가 가해 차량이 돼야 되나요? 이럴 때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뒷차 가해 차량인가요? 경찰청에 선을 밟고 있으면 앞뒤 관계다. 그거는 틀린 지침입니다. 한문철TV 3214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했는데요. 인용된 대법원 판결도 전혀 엉뚱한 걸 갖다 놨습니다. 전원집원 사고, 여러분들 93% 의견과 마찬가지로 앞차가 가해 차량이고 택시 잘못이 70% 이상이라는 의견입니다.